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개교 2022년 3월 총장 윤의준 교수 100명 대학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무상교육 한전과 자치단체 지원금 설립 비용 5천억 원 최소입니다. 연간 운영비 천억 전남 나주시 한전공과대학 엊그제 한전대학 설립을 갖고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대학은 학력인구 감소로 큰 소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새 대학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지금 한전이 빛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 지방의 한 국립대학교 입학처장이 전국 고교를 돌면서 추가 모집 인원을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내용이 럿보 형식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분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전국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학생이 없습니다. 학생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대학 입학 정은 부족에서 시작되지만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궁극적으로는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됐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인구가 감소한 추세는 당장 발등에 불이 되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국가가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가 27만 2천 명이었습니다. 2012년도가 48만 명, 2000년도가 64만 명 신생아 수가 그리고 1970년이 신생아 수가 101만 명이었습니다. 그 70년부터 2020년까지 27만 2천 명까지 줄어든 거죠. 아마 올해는 또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현재 대학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한국 사회의 앞날에 대해서 바로 일종의 바로매타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학 입학 대상은 2002년생입니다. 2002년생이 우리나라 역사상 초저출산,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가 시작되는 첫 해입니다. 2002년도 출생아 수가 49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의 27만 2천 명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은 학생수보다 8만 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입학할 2005년도 출생아 수는 43만 명입니다. 6만 명이 줄어든 거죠. 49만 명이 2002년도에. 2024년도에 대학 입학 정원은 학생수보다 14만 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출생아 수는 27만 2천명으로 2002년도에 55.5%에 불과합니다. 지난 2월 24일날 통계층이 발표한 신생아 수 27만 2천명은 2019년 통계층이 예상한 수치보다 현재 낮게 나온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속도면 한국의 총인구가 4천만 명대로 가라앉는 시점은 당초 예상인 2044년보다 10년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록도 아마 계속해서 갱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대학들의 도미노 붕괴는 3년 뒤인 2024년부터 보통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인구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성 1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 이하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그 유일합니다. 1 이하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0.98명, 2019년도에 0.92명, 2020년도에 0.84명으로 떨어집니다. 세계 198개국 가운데서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출세를 자랑했던 대만도 2018년에 합계출산율이 1.06명이었지만 2019년도에 1.2명으로 높아져 한국보다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8년에 26조 3천억, 2019년에 32조 원, 2020년에 37조 6천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지자체제 등 앞을 다투어서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늙어가는 사회에서 출산율을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 한국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상당히 불확실하죠. 불완전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주급이 부담이라든지 취업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다음에 정치적인 혼란, 희망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는 희망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주급이 부담과 취업난이 가중되면 희망이 잘 안 보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성장한 계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비 부담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 거라고 해요. 부모가 노후 준비가 부실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교육비를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교육 붕괴가 굉장히 큰 요인인 거죠. 그런 교원단체가 지속하는 난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럼 취업난이 가중되고 주급이 부담이 커지고 그다음에 교육비 부담이 크다 이렇게 하면 딱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가 쫙 가라앉은 사회죠. 사회라는 것이 역동성이 유지되려면 흘려야 되는 건데 유동성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사회가 경직화되고 경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것이죠.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죠. 희망이. 그러니 젊은 사람들한테 결혼해서 아기 낳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인이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기사를 보고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녀보다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패스 가족이라 생각하면서 사는 분위기가 많고 어떤 집은 세 마리 이상 기르는 집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은데 지금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변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양육이 힘든 사회가 되어서 그렇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선 출산율은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듯 합니다. 한 신문의 제2씨라는 분이 남긴 글인데 그 글을 바탕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첫 번째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그런 보금자리를 만든 다음에 아이를 갖고 싶으는 그런 욕망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마 경제적인 문제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비중을 따지면 몇 퍼센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젊은 분들이 지금 자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일단 취업이 어렵고 취업이 어렵고 또 괜찮은 그런 일자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한국의 노사 문제라든지 노사 환경 또 노조 제도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현재의 정치구조화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점점 악화될 수밖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세월 따라 또 사람이 바뀌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그걸 이기적이다 이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죠.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런 가치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함이라든지 안락함을 더 중시하는 그런 시대 사조나 가치관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볼 때 언젠가 어느 나이가 좀 드시나 한 80대 분이 걸을 기고했는데 그 걸의 주거 문제, 의식주 문제, 식량 문제를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쭉 간단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볼 때는 사람이 참 많이 바뀐 것 같다 과거에 비해서 정의감보다는 훨씬 더 이익에 더 충실한 인간들이 많아진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람이 변한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다음 또 세 번째는 아이를 갖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렇게 잘 살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다 키우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권하지만 출산이나 육아를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큰 것 같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문제는 곧바로 희망이라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라는 것이 공동체 전체 차원으로 그렇게 밝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돈을 아무리 투입해도 제가 볼 때는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